아이었어요 이거 이게 다 뜯어놓은 거 너무 웃겼어 dern짝 예쁜데? 내가 개이뻐요 아니 약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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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지한데? 야 너와봐 형 PD 이거 한 번 이렇게 하면 돼? 이거 안 해도 돼? 이거 안 해도 돼? 이거 안 해도 돼? 그냥 너 됐어 됐어 뭐야 너 하루종일 갈 거 있어 핑계 아니야? 저 기웅이를 쐈 거야? 뭐야? 야 다 쐈어 너 여기를 쐈으면 돼 여기로 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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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차 어디에다 안 돼 양쪽 차 있었잖아 여기로 쐈어 왜 쐈어 왜 쐈어 왜 다른 쐈어 이거 뭐야 자 자 나는 이거 뒤에 그래 자가 있어 여기 자도 있는데 여기 여긴 자가 여기 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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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대학교다 내 대학교에서 엽살이 될 때 야 야 포토짱 해다 뭐야 이거 아 이거 학생인데 나 닭둑둑 닭둑둑 우리 사람처럼 뭐야 1번 누구야? 키보미더 키보드 오진아씨 어디있어? 이게 약간 랜덤같아 아 진짜 누구세요? 오진아 이 누구야? 오진이 여기 지현이 찾았다 배우같이 누구누구누구 아니 효자씨는 배우같잖아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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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안쓰면 어떻게 해줄거야? 나 원래 1순위였어 날씨만 정해둬 사실 나 원래 초록색이 제일 예쁘다 근데 어떻게 안쓰 뭐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주